도나 도나 머니 돈나, 돈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이야기 조이너스케어 최은숙입니다. 돈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메디케이드와 SSI 수령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의 임산부, 저소득가정의 어린이, 위탁보호 중인 어린이,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소득이 낮은 부모나 간병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마다 혜택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정부가 날입니다. 저는 조지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 위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수입에 따라서 4가지 정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커버리지도 물론 다 다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의료비 혜택은 물론이지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한 달 수입과 자산 보유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SI 혜택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한 달 수입이 싱글일 경우, 혼자 사실 경우에는 914불, 커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실 경우에는 1371불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은행 잔고는요. 혼자 사시는 경우는 2000불,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는 3000불을 넘으면 안 됩니다. SSI를 받게 되면 메디케이드는 자동으로 승인되는데요. SSI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합니다. 소득 보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나 장애우가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50만불 정도의 집 한 채하고 차 한 대 정도의 자산 보유는 가능합니다. 물론 페이오프가 돼 있어야 돼요. 이유는 페이오프가 되지 않고 모계지를 돈을 내고 있다면 그 돈은 결국은 수입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집 소유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서비스나 다른 부가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요. 집을 담보로 한다는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 주정부에서는요. 집이나 다른 자산을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유산 정리 시에 환수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주정부의 재정 상황과 시행 의지에 따라서 크게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말이래 저 사람은 가게도 두 개나 있었고 큰 집도 있어.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잘 사는데 근데 저 사람은 SSI를 받아? 간병인 서비스를 받아? 저 사람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떼어먹은 거야. 나처럼 말이야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혜택을 안 주고 저렇게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주는 거야. 너무 억울해. 이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제가 말은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오해가 더 쌓일 수도 있는 이게 민감한 얘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시니어 메디케이드 수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민을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민 온 세월이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산 세월이 생각보다 짧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만약에 67세에 은퇴를 한다고 칩시다. 보통의 미국 사람이. 그러면 이런 사람은 40년에서 50년을 세금 신고를 했던 거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세금을 신고하신 분들이 소셜연금으로 받는 수입이 천불보다 적게 받을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 프로그램 SSI를 받게 될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민자가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금 신고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와서 50살에 이민 와서부터 세금을 냈다. 뭐 그런데 열심히 낸 거는 한 55살부터다. 그러면 한 10년 냈다. 이러면 왜 나의 소셜연금이 800불밖에 안 되는지 왜 저 옆집 어머님이 700불밖에 못 받으시는지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메디케이드의 수혜를 결정할 때 수입만큼 자산 보유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산은요. 거주하시는 집 외에도 렌털 프로파티가 있다. 뭐 이제 집을 빌려줬다. 건물을 사서 임대를 났다. 아니면 주식이 있다. CD가 있다. 심지어 캐시밸류가 포함된 생명보험도 자산으로 간주가 돼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때 다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디케이드를 받았을까요? 자기 이름으로 된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주식도 있다고 막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와서 막상 서류로 쫙 펴놓고 보면 뻥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뭐 자식 명의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 명의로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탄다고 전부 본인 재산이 아니었던 거죠. 셋째, 메디케이드 수혜를 신청할 경우에요. 신청 전 5년까지의 자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룩백 피리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룩백 피리어드 안에 자기 자산이 없으면 그런데 수입은 연금으로 받는 800불밖에 없다면 메디케이드 수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은퇴 후에요. 증여를 통해서 자녀나 친지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5년 후에는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조카한테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증여에요. 이게 진짜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한다? 이거요.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꾀하십니다. 아닙니다. No. B. 메디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롱텀 케어 서비스에 해당되는 간병인 서비스와 시니어 데이케어 서비스 등의 많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롱텀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디케이드만 있으면 혜택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여러분. 메디케이드는 수입에 따라서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커버리지도 다르기 때문에 코셰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라는 게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SSI를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B. SSI를 받으면 메디케이드가 자동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따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SSI가 없어도 수입이 낮고 자산이 거의 없다면 메디케이드는 따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10년이나 40분기 동안 세금보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이거는 메디케어에 해당되고요. 메디케이드는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수입과 자산이 기준에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B. 아닙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는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임산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위탁 보호 중인 어린이, 장애우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미국 국민만 받을 수 있다? B. 아닙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이드는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일회성으로 신분과 관계없이 에머전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 혹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일회성 에머전시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하면 제한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디케이드를 설명했던 저희 원희도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학생 신분인데 임신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잘 찾아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수입이 있으면 이게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에머전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만 내가 돈을 조금 만들어 놓고 뭐 그 다음에는 그냥 있으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SSI를 받고 계신 경우에 나온 메디케이드는 갱신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메디케이드 혜택만 받고 계신다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마다 자산 변동 상황, 통장 기록 다 신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주 받는 질문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자, 메디케이드나 신청해줘. 그런데 뭐 나는 수입이 이거밖에 안 돼. 내 수입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반드시 부부의 수입을 같이 봅니다. 타주에서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다가 조지아주로 이사를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주에서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었으니까 조지아에서도 자동으로 메디케이드를 받는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승인 및 혜택 기준이 달라요. 조지아주에서는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고 하는 주의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타주에서 사용하던 메디케이드 카드를 가지고 오셔서 나 조지아주에서도 사용하게 해줘. 나 굉장히 급해. 나 간병인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B 아닙니다. 먼저 사용하시던 메디케이드를 끊고 조지아주에서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지아주 안에 거주하는 주소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를 오시기 전에는 미리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자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해외여행 못 간다며? 아닙니다. B. 자 1년에 최대 30일. 그러니까 4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주까지 해외처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일을 넘기게 되면 메디케이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디케이드로 모든 병원비를 커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B. 아닙니다. 가끔 본인 부담의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듀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병원에 가시면 반드시 두 카드를 같이 내셔야 돼요. 메디케어 카드만 내시면 이 메디케이드를 모르고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의료비가 나올 수 있어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병원 가는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B.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SSI나 Q&B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면 양로원, 널싱홈, 시니어데이케어, 간병인 서비스 등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메디케이드는 소셜 오피스에 가서 신청하면 되지? 라고 물어보십니다. B. 아닙니다. 메디케이드는 DFCS Division of Family and Children's Service 주간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요. 온라인하고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화로 질문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요. 메디케이드의 전반적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조지아주가 아닌 타주에 계신 돈나님들께서는요. 공통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디테일한 상황은 사시는 주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돈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